이거 한번 체크해도 될까요? 네 이거 주문 뭐 청소하고 지하식 사이에서 와 가지랑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네 좋다네 벌금 나왔으면 좋겠어 블루핑크 네 복사 맞는데 기다려주세요 올려 올려 찍기 어 찾아보기 좋다 여기 되게 좋다 여기 근데 우리 되게 빨리해 한 25분? 아니 어차피 줄도 없었고 내가 바라냈고 내가 머리 깐 거 같잖아 그냥 바로 같이 커트하고 커트하고 뭐 하니까 원래 어떻게 금방 하느냐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살 알잖아 세번째 살은 거야 이게 코로나 전에 한번 지금 저번 1월 중순에 한번 지금 우리 가게 처리 못하다가 인구하고 싶어서 갈게요 여기 진짜 좋네요 대박 와 여기가 무제하냐는데 이게 시키는 어쩐지 아니 나 그거 어쩐지 시키라고 해서 바로 나오더라 나 몰랐잖아 근데 형이 쳐들어주고 있는데 바로 튀어나길래 여기 너가 아무거나 고르면 돼 미스야 어차피 형에 넣었어니까 응 뒤에꺼는 런치고 뒤에꺼 이거 이제 뒤나 해서 방금 국도 있어 그리고 그리고 주혜경이랑 플러시 호뚜껑 맛있게 먹고 보고 차돌박이고 자 끝 아니 형 이게 이게 있어요 이게 인생인 줄 알아요 주먹이 뭐라 주먹이랑 주먹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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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둘 주먹이랑 Let's go 형 형 형이랑 전에 제가 이뤘던 이 사람이 2차라고 형이 고기 사줘가지고 생일에서 고기 사장구잖아 그지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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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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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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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아니. 느꼈어 아니. 느꼈어 아 느꼈으면 갈 거아니까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난 또 열어가지고 가야지 어 예쁘다 오 오 감사합니다 가끔 놀랐을때도 어차피 인도가 되게 일어나서 여기 안 될 줄 없었거든 아니 그 다 원내대 아니지만 이렇게 안 비싸나 그죠? 가격 안 비싸니까 14일도 되지 뭐 그죠? 먹어보면 되지 하도 진짜 난리 있어서 되게 맛있네 이거 저도 이럴 때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거 저녁을 먹었어 와 근데 그냥 원래 박네? 형! 라이트 안 켜도 밝아 너무 웃겨 라이트 켜도... 와... 아... 맛있네요 형이... 실력 합니까? 감사합니다 와 정말 와 너무 이쁘다 아니 뭐라고 해? 여기서 한 몇 개월 일했어요? 2주? 2주? 힘드셨겠네요 2주밖에 안 잊었어? 2주... 2주만 잊었어? 사양님이 나 천재 해가지고 구멍을 쳐 솔직히 천재하자라고 입보는 했는데 아... 힘드셨는데 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저는... 아 쉽지마 그 얘기는 나중에... 이게 뭐라고요? 이게 진짜 아사비? 뭐라고요? 아사비 줄기 절인거야 와... 사양 주셨어 저번에 주셨어요? 아... 아... 이거 모르겠어 이거 먹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? 아... 나... 나 밖에... 아... 가입하면 돼 그지 저... 여기 왔어요 여기...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치크 치크하고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가입하면 돼 30분 만 konkurl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건 줘 이거 너무 맛있어 빈 Laben 병아에 toa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